반갑습니다 박상현입니다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썬라이즈 모의고사 드디어 시작됩니다 썬라이즈 모의고사는 선생님이 모의고사 처음으로 내는 한 해에 처음으로 내는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소개를 할 건데 일단 선생님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선생님 모르는 친구도 있을 테니까 선생님 이런 사람입니다 프로필 사진은 내년에 바꿀게요 6년 전인데 어쨌든 바꾸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런 사람이니까 보시고 현장에서도 열심히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이에요 연간 커리큘럼 중에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거는 메인 커리큘럼이 위에 있고요 특강이 있습니다 모의고사는 다 특강으로 진행되게 되는데 썬라이즈 모의고사는 제일 처음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3월호평을 대비하기도 하고 당연히 전범위니까 수능 대비도 됩니다 그래서 매년 학생들이 즐겨 찾는 모의고사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에 당연히 다 완판 됐었고요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좀 넉넉하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자 볼게요 우리가 모의고사 발매 일정들이 있는데 1년 내내 선생님이 모의고사 쭉 발매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모의고사 2월 초에 2회차 모의고사를 발매를 하고요 1년 동안 총 15회 모의고사를 여러분들 보여드릴 겁니다 모의고사는 선생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컨텐츠팀하고 같이 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굉장히 쓸만하실 겁니다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긴 한데 되게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 잘 푸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알겠지? 자 그러면은 이제 뭔가 한번 봅시다 교재 소개 일단은 수능 대비 모의고사가 메인이고요 3월호평 전에 한번 내놓습니다 선생님이 첫 모의고사니까 2회 모의고사 수록하고 스마트코드 OMR 역대급 자세한 해설지 이거 해설지로 좀 유명하거든요 우리 모의고사가 그래서 여러분들 해설지 보시면 공부가 참 잘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게 보시면 어떻게 특징이 나와 있는지 볼게요 2회차니까 1회 2회인데 1회차는 평가원 출제 경영을 반영을 했어요 아주 많이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1회차는 좀 볼만한 그런 모의고사를 만들었고 지출에서 자세히 묻지 않던 개념에 대해서 이해 여부랑 문제에서 제시한 자료 해석 능력 이걸 갖다 확인할 수 있는 회차로 만들었습니다 가장 기본기를 다질 수 있는 모의고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회차는 1회에 비해 비교적 고난도 개념을 확인할 수 있다 이거 2회차는 좀 어렵습니다 아 이거보다 좀 어려워요 등급커설 한 3점 정도 차이가 나게 잡고 있는데 예상 등급커설 낯선 문항이 출제됐을 때 이 주제에 대응되는 기본 개념을 떠올리는 훈련을 할 수 있는 회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2회차를 갖다 구성을 했는데 두 개가 난도 차이가 좀 납니다 그거 하나 감안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당연히 얻어가는 거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여러분들 교재에는 이제 썬라이즈 분석서라는 게 들어갈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모의고사 약간 시그니처 같은 겁니다 상당히 두툼한 두께로 들어갈 건데 공부하시면서 같이 보시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처음에 인트로 빠른 빠답 단원분류 총평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잘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런 게 들어갔습니다 마이크로스코프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쌍둥이 문항하고 출제 의도 및 연계 포인트 선지별 자세한 해설 연계 기출 문항 이런 것도 수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데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강의 구성인데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건데 2월 중에 선생님이 오픈할 거고요 50분 정도에서 2강 정도를 할 겁니다 사실 50분 2강으로 했는데 항상 50분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스튜디오 강의로 선생님이 진행하겠습니다 아주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강의를 들으시면서 얻어가야 될 게 문제를 풀고 나서 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강의 특징 보시면은 얻어갈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을 거거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치 개념이 거의 다 돼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풀이 방법에 대해서 공부가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확하고 논리적인 개념 전달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리고 실수 포인트는 항상 정리해 드립니다 선생님이 모든 모의고사 회차에서 그리고 익숙한 자료에서 이용된 개념 그러니까 사실 수능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얘들아 낯선 자료를 갖다가 보는 건데 안 배운 게 아니야 그걸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건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낯선 자료 접했을 때 대처 능력 업그레이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익숙한 자료로 잘 보는 거고 낯선 자료로 잘 보는 거고 에티튜드를 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많이 하시면 여러분도 금방 쭉쭉 들 겁니다 강의 열심히 한번 봐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FAQ 내가 맨날 FAQ라고 그러는데 자 볼게요 첫 번째 기출 변형인가요? 자작문항인가요? 당연히 자작문항이고요 기출의 요소를 따온 것도 당연히 있긴 있습니다 없을 리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다 자작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후 발매될 모의고사 대비 난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가 난도를 조금씩 올려요 뒤로 가면 갈수록 조금씩 올립니다 그래서 이 난도 조절이 사실 굉장히 쉽지는 않은데 우리가 이제 의도하는 건 약간 그라데이션 현식으로 쭉 올라가는 걸 의도를 합니다 썬라이즈는 아마 푸실만 할 겁니다 특히 1회 같은 경우는 풀만 할 텐데 2회는 좀 어려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능이라 가져가면 회차별 등급컷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 말씀드리면 1회차는 대략 한 45점 2회차는 42점 정도 될 거야 그래서 그 정도 등급컷을 잡고 있고요 전문항 모두 해설하시나요? 당연히 전문항 모두 해설합니다 그래서 전문항 해설이 다 들어갈 테니까 그냥 문제 풀고 듣기만 해도 공부 많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지? 그래서 문제 어떤 방식으로 푸는지 여러분들 되게 자세가 중요하거든 그것까지 다 길러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열심히 하시면 당연히 늡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기본기가 필살기다 알겠죠? 여러분들 이 기본기가 필살기라는 말을 내가 맨날 하거든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걸 보여드릴 거야 기본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활용해서 문제를 다 푸는지 이게 학생들이 사설목에서 풀 때도 선생님 것도 사설입니다 기본기를 잊어버리고 그냥 되게 자극적인 것만 찾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기본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낼 거야 이게 바로 여러분들 피지컬을 키워내는 방법이거든 왜냐하면 이게 학생들의 능력치가 발달을 할 때 어떤 특정 능력치만 쫙 발달하고 다른 게 발달하지 않으면 문제를 다 못 풀어요 수능 시험장 가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딱 제대로 문제를 풀어내는 거 있잖아 그걸 갖다가 만들어드릴 테니까 잘 쫓아오시면 당연히 늘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지? 자 그럼 같이 한번 열심히 해볼 거예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문제 꼼꼼하게 풀어보고 오답 정리하신 다음에 강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그럼 수업 시간에 없는 데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든든아 고생하셨어요 수업 시간에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끝